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9호 태풍 사울라, 11호 태풍 하이쿠이 그리고 12호 태풍 기러기에 대하여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의 예상진로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1호 태풍 하이쿠이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1020km 부근 해상에 위치해 있으며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의 예측을 살펴보면 모두 중국에 상륙할 것을 모의하고 있으며 유럽중기예보센터는 중국 저장성 원저우에 상륙할 것을 예측하고 있으며 미국기상청은 원저우 근처의 상하이에 상륙할 것으로 모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의 중심기압은 992hPa,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약 85km, 45노트의 열대폭풍 등급에 해당하는 강도입니다. 11호 태풍 하이쿠이는 현재 대류역과 상층의 발산역 자체가 태풍의 중심부가 아니라 지능광양에 형성되어 있어 9호 태풍 사울라와 같은 슈퍼태풍으로 발달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그래도 전체적으로 2등급 강도 정도의 세력 강도인 시속 약 165km, 90노트 수준까지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11호 태풍 하이쿠이는 우리나라에는 오지 않고 중국에 상륙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어 보이지만 계속하여 하루가 다르게 극적인 전향을 통하여 방향을 바꾸고 있는 만큼 재작년의 14호 태풍 찬투와 같이 갑자기 상하이에서 극적으로 우전향할 수도 있으므로 계속하여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9호 태풍 사울라는 현재 타이완 타이베이 남남서쪽 약 530km 부근 해상에 위치해 있으며 중국 남부 광둥성 해안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9호 태풍 사울라는 슈퍼태풍이기에 우측인 위험반원에 해당하는 위치해 중국의 홍콩, 마카오, 선전, 광둥성 해안 일대가 자리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태풍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미해군합동 태풍경보센터 JTWC에서는 TS-11W, 즉 열대폭풍 트로피컬스톰 12호 태풍 기러기를 추적 감시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상청 기준으로 본다면 괌 동쪽 해상에서 20호 열대저압부가 발생한 것이고 조만간 공식 태풍의 명칭이 붙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 오늘 오후 5시에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20호 열대저압부가 발생하였음을 공식 발표하였으며 그 경로는 괌 동쪽 해상에서 9월 2일 일본 오사카 부근 해상에 위치하다가 9월 4일에는 일본 규슈 가고시마 부근 해상에 위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